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하면 페리치는 이 뛰는 패스를 넣어줬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은 이 패스를 넣지 못했다 라는게 후반전과 전반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결국 선수는 감독의 전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응을 못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를 넣는 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패스를 좀 자신있게 계속 넣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페리치가 정확히 손흥민 선수 위치에 서 있었고요 레길론이 우독이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후반전도 그냥 토트넘 감독님이 원하는 움직임을 똑같이 가져갔어요 우독이도 계속 전반전에 이걸 뛰었고 레길론도 후반전에 계속 이걸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하면 페리치는 이 뛰는 패스를 넣어줬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은 이 패스를 넣지 못했다 라는게 후반전과 전반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결국 선수는 감독의 전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응을 못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를 넣는 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패스를 좀 자신있게 계속 넣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되지 않아요 아직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서 있던 위치에 페리치가 그대로 서 있고 레길론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페리치는 레길론이 뛰어가는 이 스페이스에 정확히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지금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히샬리송 뛰어 들어가고 있고 로셀소 뛰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위협적인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트넘이 전반전보다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패스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포이비에르가 빠르게 사이드에 있는 페리시지한테 공을 연결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레길론은 우도기처럼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본인이 하프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페리치가 공을 잡자마자 레길론이 우도기처럼 또 뛰어 들어가죠 메디슨이 여기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로셀소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걸 뭐 메디슨이 여기서 슈팅 자리를 막아가지고 뭐 손흥민이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 로셀소도 메디슨이 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 공을 잡았을 때 이거를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차이예요 그냥 이걸 안 넣어줬기 때문에 흐름이 안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를 페리시는 또 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장면이 나와요 더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 흐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크로스를 올리니까 당연히 수비수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편을 맞게 되고 그리고 레길론이 아쉽게도 여기는 본인이 뭔가 드리블을 함으로써 이 크로스를 올리진 못했는데 이러한 패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이어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또 레길론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길론은 포스테코 골로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레길론은 여기 팔 보이세요 여러분 제스처 오른팔을 쭉 뻗어가지고 내 뒤에 페리시치 형 있으니까 다이어야 날 보지 말고 페리시를 봐줘 나는 그냥 믿기로 써 라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지는 레길론의 무브먼트고요 메디슨처럼 로셀소도 이 위치에서 공을 지금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한데 이 패스가 당연히 페리시치가 공간이 열렸으니까 페리시치한테 연결이 됐고 레길론은 또 뭐합니까? 레길론은 그냥 또 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페리시치 여기서 공 잡아서 뭐 드리블을 합니까? 뭘 합니까 페리시? 그냥 심플하게 속도를 살려줘 그러니까 흐름을 살려주는 축구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이 조금 더 재밌었고 후반전이 더 골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는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많이 넣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여기서 또 흐름을 살려주는 패스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패스를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 수비수들이 당연히 커버링이 오니까 골이 무조건 나오진 않아요 허나 이 패스가 나옴으로써 상대 수비 라인이 어떻게 돼요? 본인들 의도치 않게 이 거리를 또 내려와서 뛰어야 되잖아 왜? 이거 크로스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지금 수비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비 압박이 없이 공을 받습니까? 압박이 없이 공을 받잖아 왜? 페리시는 똑똑하단 말이야 페리시는 내길론을 이용해서 본인이 더 프리한 상황에 공을 받아낼 수 있는 장면을 연춘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더 여유있게 공을 받고 이렇게 공을 받아내게 되면 페리시치가 안으로 드리블을 해서 본인이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ZD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공을 잡고 내가 이 드리블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끼고 ZD를 때리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때로는 우리 팀 선수를 영리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패스를 넣음으로써 이 두 선수가 끌려가잖아요 레길론한테 그리고 난 뒤에 페리시처럼 더 편한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내고 이 공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 만약에 여기서 쓰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 ZD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직접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기보다는 우리 팀 선수를 영리하게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 내가 더 좋은 공간에 들어가서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하나의 스킬이고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앞에 패스를 많이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어차피 넣어봤자 얘네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결국 다시 공 뒤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안 넣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뭡니까 이 패스를 넣었기 때문에 더 편리한 위치에서 수비의 압박이 없이 더 편하게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잡아서 논스톱으로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수비 라인이 제가 아까 반응 수비는 뭐라 했습니까 수비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이 볼이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정지된 상태에서 크로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전반전에 벤 데비스가 여기서 한 번에 올렸던 것처럼 페리치도 나오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업다운 업다운을 했기 때문에 라인적으로 뭔가 컨트롤이 안 된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가면은 더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뭐 본인이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다가 뒤로 잡아서 다시 레길론한테 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레길론이 뭔가 파울을 얻어내는 모습 그리고 다음 장면도 페리치가 공을 또 잡죠 레길론 뭐하고 있습니까 또 공간으로 그냥 뛰는 거야 레길론 이게 그냥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거든 그리고 페리치 지체하지 않고 이걸 또 넣어줍니다 근데 레길론도 들어가는 거야 축구가 참 쉬워요 이 감독님이 요구하는 전술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심플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사이드 풀백을 계속 이용하면서 공간 창출시키고 크로스 올라가고 골 넣고 이거를 그냥 감독님이 원하는 거예요 막 사이드 윙어가 잡아가지고 한두 명 제치고 슈팅하고 한두 명 제치고 골 넣고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감독님이 더 명확하게 우리가 골을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토트넘 선수들한테 입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수가 패스를 통해서 여기서 이 공간을 창출해서 골을 넣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 선수가 1대1 해가지고 골 넣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의 전술은 명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레길론이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아서 또 크로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뭔가 컷백이 나오면서 그 로셀소가 공을 잡고 로셀소가 또 이 안쪽 패스를 넣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아쉽게 크로스가 정확히 들어가지 않으면서 밖으로 코너킥이 나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도 계속 제가 계속 똑같은 장면 보여드려서 야 얘 뭐 저거 합성해서 온 거 아니냐고 하는데 후반전에 그냥 이거밖에 계속 안 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냥 게임이 잘 풀린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여기서도 레길론 사이드 패스 주고 페리시 또 벌려있는 모습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에도 레길론 뭐예요 레길론 그냥 또 뛰는 거야 레길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페리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김코치가 침범할 수 없는 테크닉이야 이게 왜 테크닉이냐면은 페리시가 그 전까지 그냥 앞을 보고 있다 이 패스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페리시가 제스처 회이크를 준 거예요 회이크를 어떻게 뒤로 잡아놓고 백패스 혹은 옆으로 주는 척을 하는 거야 페리시가 그러면서 견눈질로 누굴 보고 있어요 레길론을 보고 있는 거야 왜? 수비수가 이거 잘라먹을까봐 그러고 난 뒤에 페리시가 탁 꺾어주잖아 이거를 노루패스 느낌으로 여기 보는 척 하다가 이걸 탁 꺾어줘버리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 지금 어디가 있어? 기절 기절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살아나는 거잖아 이걸 계속 살려주니까 여기서 레길론이 또 크로스 올라가고 상대 수비수들 어디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비수들이 몸을 돌리고 앞을 보고 있나요? 뒤를 보고 있나요? 수비수들이 다 뒤를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가야 우리가 골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냥 저는 계속 똑같은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할 거 다 하고 드리블 할 거 다 하고 크로스 올리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어딜 보고 있습니까? 앞을 보고 있잖아 앞을 보고 있을 때 크로스 올려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골키퍼가 캐칭을 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해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페리시치와 레길론 후반전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저는 손흥민 선수랑 페리시치를 별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선수마다 개성이 있고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페리시치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손흥민 선수가 팀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감독님의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수 경력도 페리시치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더 많고 또 수많은 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감독들과 일을 했잖아요 페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페리시는 저렇게 쉽게 쉽게 공을 차는 스타일이고 손흥민 선수는 애초에 뭔가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를 통해서 슈팅을 하고 크로스를 올리고 약간 이런 거를 즐겨하던 선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이 전술을 녹아든다고 하면 충분히 이번 시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저 앞에 패스 넣는 게 근데 어색해도 어차피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은 단 하나잖아요 계속해서 사이드풀백에 언더래핑 나가면서 저 공간을 지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바뀌지 않는 한 감독님의 전술은 똑같고 저 패스를 조금 더 잘 해낸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